음악 안녕하십니까 음악을 경여하는 대표 박경수입니다 저는 1966년도 식품이라는 상호로 어묵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겪으면서 먹거리도 부족하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를 많이 가지고 종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묵의 장점은 우리 초랑시장 식품에서 본인이 모든 원자재, 부자재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제조 생산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품을 판매를 했기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 어묵을 사랑해주고 영어해 주셔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그런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묵은 부산시가 선정한 5대 식품 중의 하나이고 특히 우리 초랑 전통시장에 특산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묵은 fall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